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오늘도 퇴근하자마자 와가지고 부지런하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최종 면접에서 반드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이미 준비를 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직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최종 면접에 가시기 전에 이와 관련된 소재와 본인만의 노하우를 점검을 좀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임원 면접의 질문들은 굉장히 폭이 넓고 그 다음에 임원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종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오늘 이야기할 소통과 혐업에 대한 주제는 반드시 한번 정도는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소통과 관련된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얘기 안 해도 대한민국 지원자 90% 이상은 본인들이 소통을 잘한다고 이미 자기소개서에도 쓰고 면접 때도 강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까지 수십만 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많은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혹은 다양한 우리 지원자들의 그런 면접 답변을 들어보면서 제대로 소통 역량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 역량이 뛰어나다라고 강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원자가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노하우로 어떠한 소재에서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본인 스스로 알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소통 역량 하면 많은 분들이 경청을 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청을 잘하는 건 좋은데 그럼 대체 그 경청을 어떻게 잘하는 거냐라는 질문에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이 없어요. 대다수는 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리를 마련한다 술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한잔하면서 얘기를 듣는다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기초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가 경청을 할 때는 어떠한 노하우로 경청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전달이 필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자신 있는 분야라고 하더라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전달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고정관념 없이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게 저의 경청의 역량이거든요. 혹은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귀로 듣지만 손으로 마무리하는 경청 역량을 갖고 있다. 누군가와 소통을 하다 보면 대부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그 내용을 글로 명확하게 정리해서 타인에게 확인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항상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귀로서만 듣는 게 아니라 손으로 마무리하면서 상대방과의 어떤 의견 조율을 해내고 있다. 뭐 이런 노하우일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야기한 거 뭐 열대까지 사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야기한 게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라 저만의 어떤 경청 능력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과거 어떤 경험에서 경청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경청 외적인 부분에서는 보통 우리가 그 지표 상황에서 가장 위 단계가 타인의 의견을 끊임없이 점검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질문을 많이 하게 되면 굉장히 피곤한 스타일이다.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청의 최고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감사하게도 그 뭐랄까 봉사하는 마음으로 제 영상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시잖아요. 저한테 격려도 해주시고 고마움도 표시하시고 어떤 분들은 질문도 주시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제 강의에 대한 내용을 경청하고 계시다면 그럼 당신이 오늘 이야기한 이러한 내용은 이런 뜻으로 제가 해석을 해도 되나요? 라고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경청하고 있는 최고 노하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댓글에 또 엄청나게 많이 당신이 아까 몇 분 몇 주에 이야기한 게 이런 내용이냐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전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많이 힘들어요. 시간 때문에. 근데 하지만 저는 거기서 답변을 달면서도 저 역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굉장히 많이 공부도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주면서 여러분들이 만족해하시면 저도 즐거움을 얻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의 질문을 제가 구체적으로 남기질 못해요. 왜냐하면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한정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조심스럽다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조언을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답답함의 일부분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이 서로가 지금 말 그대로 경청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경청 말고 말하는 측면에서는 어떠냐 이거죠. 우리 지원자들이 말하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 핵심만 전달하는 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면접에서 장황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이야기는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지원자는 두갈식으로 이야기한다 라고 했는데 면접에서 두갈식으로 얘기하지 못하면 굉장히 또 민망한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커뮤니케이션 소통 역량을 강조할 때 우리 지원자의 말하기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원자가 누군가에게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나는 말뿐만 아니라 백데이터를 가지고 항상 상대방에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편이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노하우가 될 수 있겠죠. 혹은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혹은 내가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대방의 배경에 맞게 변화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초딩 조카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전공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초딩 우리 조카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지식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그 조카가 굉장히 알아듣기 좋게 쉽게 쉽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게 커뮤니케이션에서 말하기 단계에 포함되는 노하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초딩 조카 말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0기 학생인 거예요. 인문기 학생들과 동아리를 했어. 그러다 보면 어떠한 전문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나 표현하는 방법이 때로는 인문기 학생들에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들의 배경을 이해한 상태에서 같은 의미라고 하더라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을 갖고 있다. 그것도 여러분들의 노하우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경청과 말하기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갈등 관련된 경험에서 누군가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했던 의사소통 그 다음에 누군가를 설득했던 협상력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소통 역량에 포함되는 소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재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신만이 갖고 있는 소통에 대한 명확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타인과의 의견 조율을 통해서 어떠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 그 부분, 그 공통 역량을 최종 면접, 특히 임원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만큼 어떤 조직 생활에서 의사소통은 사실은 성공의 어떤 척도 혹은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적합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직무라고 하더라도 몇 가지 직무를 제외할 수는 있겠지만 거의 대다수의 직무에서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소통과 관련된 명확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좋은 소재, 적합한 소재를 선택하셔서 그것을 면접장에서 평가잡게 보여드릴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소통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저 소통 잘해요. 말을 잘해요, 잘 들어요. 이게 아니고 내가 경청을 잘한다면 어떠한 공통적인 좋은 습관을 바탕으로 노하우를 발휘해서 어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혹은 내가 누군가의 의견을 줄 과정에서 어떻게 상대방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배경에 맞게, 간결하게 두갈식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등등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면접장에서 타인과의 갈등, 혹은 누군가를 설득했던 경험, 혹은 누군가의 의견 조율을 했던 경험, 그러한 경험 내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러한 노하우, 여러분들만의 노하우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팀워크 경험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상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8분이 지났으니까 이걸로 마무리를 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팀워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아마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영상을 찍을 것 같습니다. 또 이따 볼게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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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